미분양 주택 건수가 지금 7만 5천 호를 초과했습니다. 이 7만 5천 호를 어느 수준이냐. 그리고 6만 5천 호를 넘어선다. 그러면 좀 위험 구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 집값이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16만 호나 13만 호까지도 갈 수 있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왔었거든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 쌓일수록 집값이 플러스로 전환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 바닥이냐. 아니 바닥 아니냐. 부동산 쪽으로 넘어가서요. 일단 국토교통부의 1월 주택 통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상당히 심각하다 들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가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지금 7만 5천 호를 초과했습니다. 이 7만 5천 호를 어느 수준이냐. 그래프 한번 보시면. 근래 우리 경제가 통상 월별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한 6만 호 수준이었잖아요. 그리고 6만 5천 호를 넘어선다. 그러면 좀 위험 구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20년에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해소되죠. 이 기간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급등한 거죠. 2020년에. 그리고 21년에는 미분양 주택이 거의 시장 재고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시장 재고 수준의 맴도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과자가 뭐예요 혹시? 과자요? 네. 과자를 아예 안 먹었어요. 아예 안 먹어? 음료수 뭐예요? 음료수도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방송 여기서 접겠어요. 가장 좋아하는 과자. 그럼 그냥 지금 편의점 갑니다. 뭐 하나 사야 되는데 뭐 사고 싶어요? 저 삼각김밥. 삼각김밥. 삼각김밥을 이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려면 적정한 재고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삼각김밥의 적정 재고를 유지하지 않으면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죠. 또 너무 많은 재고가 있으면 상에서 못 팔고 남으면 안 되죠. 그게 재고 관리인데. 삼각김밥을 어쨌든 소비자한테 판매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는. 그게 두 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열 개, 스무 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시장 재고 성격이에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지금 만들었는데 당장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걸리지 않은 시간이. 그러니까 그런 성격의 재고다. 그런데 미분양 주택이 22년에 급등하죠. 특히 22년 상반기는 미분양 주택이 완만하게 증가하죠. 22년 하반기부터는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증가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걸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 그래프랑 연동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0년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이 급등하죠. 그리고 21년에는 등락률이 둔화되죠. 그리고 22년 상반기에는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죠. 아직 플러스지만 상승세가 둔화될 뿐. 그러다가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치솟을 때 마이너스 등락률이 전주보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중반입니다. 중반, 초중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금격히 떨어지죠.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상관관계를 좀 와닿으시죠. 데칼콤 아니에요. 완전 마이너스일 나올 것 같은데요. 거의 미분양 주택 건수는 생각해 보세요. 수요와 건급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 집값이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22년 12월 미분양 주택 건수가 6만 8천 호였는데 23년 1월 들어서 7만 5천 호로 또 한 번 껑충 뛰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생각하기에 6만 5천 호가 위험 수준인데 그걸 이미 초과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위험한 수준인 거죠. 그런데 미분양 주택이 얼마나 쌓일까라는 것을 가늠해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미 건설사들이 분양 사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뭐 하냐면 국토교통부로 가서 인허가를 받아요. 그럼 인허가 건수가 집계됩니다. 그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중공해가지고 분양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럼 공급 물량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의 매수세, 미분양 주택을 매수할까 매수세를 가지고 판단해보면 어느 정도 이 미분양 주택이 발생할까를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하지만 이 미분양 주택을 전망했어요. 이미 국토연구원에서. 국토연구원에서 전망하기를 여러분 설명하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볍게만 말씀드린다면 최대 16만 호 적정한 수준으로는 13만 호 이 정도 미분양 주택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게 다시 그래프로 간다면 여기서 16만 호나 13만 호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전망한 것은 공급량과 수요세를 같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16만 호 정도는 실제 글로벌 금융위 때 왔었거든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 쌓일수록 집값이 플러스로 전환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좀 우려되지만 13만 호를 부정적으로 볼 경우 그래도 9만 호, 10만 호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건설 사업이라는 게 지금 공급 물량을 다시 조정하더라도 공급 확대가 정책 기조였잖아요. 그런데 공급 물량을 다시 조절하자라고 이행하더라도 그게 다음 달, 다다음 달, 또 다다음 달 공급될 미분양 주택을 조절할 수는 없어요. 이게 보통 2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은 당분간 쌓일 겁니다. 그리고 매수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계속 쌓일 거죠. 그러면 집값은 계속 조정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발빠르게 지금 부동산 관련 완화 대책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3월에도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약간 좀 집값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아서요? 정말 부동산 시장 바닥이냐 바닥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있는 국면인 것 같아요. 그것은 어쨌든 전환기를 앞두고 있는 아직 전환기가 왔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전환점을 앞두고 있는 국면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 아닌가 한 가지 생각이 있고요. 바닥을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본다면 바닥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22년에 이만큼 많이 조정됐다라는 거예요. 2020년, 21년 집값이 22% 또 13% 이렇게 연속으로 서울 집값으로 전국으로는 어쨌든 20% 금방으로 두 개년 연속으로 상승했으니까 대세 상승장이었는데 근데 22년 들어서 어쨌든 전국 집값이 16%나 빠졌고 서울 집값은 22%나 빠졌다. 그럼 많이 빠졌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사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로 바닥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이만큼이면 많이 빠졌다. 그게 한 가지 바닥론입니다. 또 그 바닥론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금리 수준이에요. 금리가 어쨌든 시중금리로는 정점 찍고 좀 떨어졌거든요.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어쨌든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높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점보다는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수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 주택담보대출금리로 봤을 때도 정점 찍고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매수세로 연결될 수 있다. 라는 또 그런 측면에서 바닥론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주택정책도 3월부터 대대적으로 규제 완화를 단행하고 대출 규제 같은 거 대대적으로 완화하니까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만큼은 예를 들어서 100명의 잠재수요자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중에 20%의 잠재수요자가 바닥 찍었고 이제 반등할 거고 이제 사도 돼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0명 중에 20명이라도 그렇게 움직이면 바닥 찍고 반등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첫 번째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내가 대출 없이는 못 살고 대출 규제화에서는 내가 살래도 그림의 떡이었는데 대출 규제가 완화되니까 이제 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비중은 100 중에 절대적인 비중은 아니겠지만 10%, 20%로도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이라도 이게 움직여주면 금매물을 해소시켜주면 집값이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는 경향성이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값 상승률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여기 보세요. 집값 등락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주 대비 마이너스 0.48%가 지금 저점이었습니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이 지표로 봤을 때 이게 저점이었어요. 그런데 저점 찍고 반등했죠. 반등했는데 이걸 가지고 저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는 저점 찍고 반등한 건 맞는데 여전히 마이너스에서 맴돌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0.4에 근접하기까지 왔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4까지 왔단 말이죠. 그리고 3월 중에는 이런 일부 수요라도 발동을 하면서 금매물이 해소되면서 어느 정도 이 등락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여전히 마이너스에서 반등하는 것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하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바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매매 가격이 궁금한 거죠. 우리는 등락률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러면 마이너스 등락률 하에 계속 맴돌면 계속 전주보다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이 0을 통과해서 플러스로 반등할 때 그때가 바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닥이 온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지만 아직 좀 남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은 생각하고 들어가신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주식시장에 비유를 한다면 22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가 21년에 10만 전자 거의 바라볼 뻔 했었죠. 그랬다가 9만 전자 떨어지니까 어? 싸다 담아라. 8만 전자 떨어지죠? 싸다 담아라.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또 7만 전자 떨어지고 6만 전자 떨어졌어요. 그럼 7만 전자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쨌든 5만 전자까지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바닥이야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랑 상대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등락률이라는 관점에서 계속 마이너스 구간 안에 맴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조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 조금 여유를 두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